하하하하하하 너무 웃긴데? 뭐라는 족족함? 예? 제가... 아니요? 트랑 하길래요? 뭘로 빼드려요? 어? 왜 저그? 트랑 얘기 했는데? 네? 저도 테러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? 저구 가능하시겠어요? 저도 눈 좀 패겠습니다 나도 좀 패게 귀엽다구요? 어디 귀여운 놈한테 오지게 맞아보세요? 오지게 한번 맞아보세요? 오지게 한번 맞아봐? 오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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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맞아봐? 정말요? ㅎㅎ zoo 저 말려졌놈이 한두리 아니래 어 안쩍 아習을으면 어떡해 스파링뿔을 한번 볼까요? 스파링뿔을 한번 볼까요? 스파링뿔을 한번 볼까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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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? 어? 야 이거 안 좋아졌어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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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어 흔들어 계속 흔들어 계속 흔들어 아 좋아 아오 깐트롤 좋아요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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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아 올인 온다 이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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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아 키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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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 막았어요? 두개? 단성은 빵이에요 자 빨롬 또 세워주고요 오 하하하하 어우 좋아요 아 좋아 카트롤 자 히트락 할 확률이 좀 있지 준비가 끝났다 와 히드라지 좋아 자 다크를 하나 뽑을게요 샘플로 업그레이드 좀 눌러주고 와 오버를 못 잡았네 계속 오는데 자 하나 나왔어 오래두 오 야 계속 온다 이거 허허 계속 오는데 여러분 계속 오는데 여러분 드롤 기세인데 이거 와 씨 와 와 와 저걸 봐? 아 파랗게 뭐지 그랬나? 이거 오른거야? 뭐야 이거 근데 안 들어올 것 같지? 오 오 오 뭐야 이거를? 못 나가? 와 이게 못 나가? 이게 못 나가? 랠리 다 찍어놓고요 랠리 다 찍어놓고요 그렇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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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탈도 갈 것 같지? 최대한 대비를 좀 해주자 와우 자 캐론 좀 봐가지고 오우 딱 봐도 못할 리스크 같은데 아닌가? 자 슬도 한 번 좀 눌러줄게요 여러분 멀티체크도 좀 꼼꼼하게 좀 해줄게요 드라그를 좀 섞어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캐론 오우 무빙 잘못 땡겼다 희들아 이거 공짜로 먹는 거지 이런 거는? 하하하하 웃어주고 자 여기 다 2개 딱 템플러 2개 내버려주면 그리고 업그레이드 좀 눌러줄게요 포지 3개 한 번 지워볼까? 자 여기서 시드라를 도망 못가게 하고 이쪽에서 한 번 덮쳐볼까요? 괜찮겠지? 덮쳐보 이거 가면서 이쪽으로 시드라를 못나가게 하고 자 못나가지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그냥 빵빵하게 돌려줄게요 업그레이드를 그냥 빵빵하게 돌려줄게요 업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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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고 가자 여러분 자 자 게이트를 조금만 더 늘려주고 자 게이트를 조금만 더 늘려주고 질드라 핫템 좀 쭉쭉 뽑아주면 되지 업이 잘 됐으니까 자 자 자 이건 뭐 지지미로 그냥 한 번 자 다시 뭐 캐는 받고 자 다시 뭐 캐는 받고 자 다시 뭐 캐는 받고 자 잘 어 업이 0-1-1 밖에 안됐어 오오? 찍어주세요 이렇게 스톰샤워? 스톰샤워? 뭐지? 아주 좋아 넥서스 올려주세요 바로 네? 이거 팝을래요 침착 침착해요 침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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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 왜이렇게 스톰오판에 다들 왜이렇게 화를 내 아이씨 왜이렇게 화를 내 흑아 왜이렇게 화를 내 적당히 좀 내야지 화를 좀 찐텐으로 내버리네 아이씨 뭘로 패드릴까요 이랬지 내가 테란 하실래요 하니까 테란 좀 강할 것 같아서 적으로 푹 저도 님 좀 패겠습니까 패겠습니다 하니까 푹 귀여운 놈한테 오지게 맞아보세요 이러니까 귀엽네 이렇게 귀여워 아아 근데 이거 좀 하긴 하더라 어 와 에피엘 빠르네 잘하긴 하던데 여기서 저글릭으로 끝낼려고 저글릭 계속 와 여기서 질라 깐토롤 너무 좋았다 와 질럿이 3킬씩 하고도 와아 5킬이야 8킬 했어 너무 좋았다 여기서 깐토롤 와 이거 피 나는거 봐 이거로 또 막아줍니다 뭔가 올인할 것 같았어 요즘에 올인을 되게 빡세게 잘하더라고 엉망용자들이 어 웃어주고 아하하하이 히드라 리스크대로 올라가네 아아 바람 부른거 봐 이거 달리면서 히드라 받고 와 근데 히드라 압박하면서 질려고 그랬나 아닌데 히드라 많이 나오는데 아 이걸 못잡았네 다크하나가 기적같이 나오죠 근데 이걸 봤어 봐가지고 여기 성쿵박더라고 그래서 이쪽만 신경을 쓰고 있을 찰나에 본진을 들어갈려고 그랬는데 이걸 또 봤어 반응 진짜 빨라 에이팬 300 넘어가지고 이씨 캐롤 10개 지즈미 그리고 스파이어 사맥 10팀 없고 스읍 그리고 여기서 나는 캠이 많아가지고 완전 빵이죠 흐흐흐흐흐흐 니가 내가 뭔가 무탈 날아간거 같긴 하더라 지즈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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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몇잘로 좀 하는데 여섯시 이득 좀 보고 정신 못차리고 오우시 뮤탈 열한기 뽑았어 공폐지즈미, 업그레이드 나죠? 엄청 잘 누르렀죠? 지지고, 이것도 다 죽는거 같은데? 살짝 슬쳐도 데미지 엄청 입어가지고 여기서 다 죽지 않아? 이거 원샤던킬 안나가지고 하하하하하하 하하 깔끔하게 다 죽었네 하하 어, 근데 인구수 뭐야? 인구수가 나랑 큰 차이가 안나네 어, 빵러쉬 한 번 주대로 왔네? 이거? 와, 나 1, 1, 1이다, 업그레이드 템이 많아서 이겼는데? 엄청 지졌는데? 템으로 이겼는데? 끝도 없이 나왔어, 템이 와, 공이 옆에다, 업그레이드 봤어, 미쳤어 와, 씨, 18킬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다, 씨 야, 18킬 시, 18, 씨발, 18킬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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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야, 딱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대변해 준다 씨, 8, 너는 씨, 8이라 그랬지? 난 18킬이다, 공 18킬이야 아주 좋아 아, 19킬 됐네? 빨리 총 안 하셈 이러고 있네 왜 이렇게 말을 왜요? 안 할거면 커져 이랬어, 씨 아, 웃긴 녀석이네, 진짜 안녕하십니까